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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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 이웃 중인처럼 좀 편안한 느낌? 태연 나오면 너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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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담라인들이 나와서 직접 활동을 하죠. 상생과 공존의 장으로 우리가 이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이게 터키 아이스크림의 본산이네요. 이렇게 춥든 말든. 그리고 이거 말고. 한국만 사세요? 한국어로 말해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라스베가스. 한국에서 살기가 좋아요. 한국 사람도 친절하고. 어? 태진아 선생님 아니세요? 다문화TV의 장영선 대표인데. 팬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제가 볼 때 다문화TV도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문화TV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다문화TV의 장영선 대표입니다. 다문화TV가 개국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확 드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직접 다문화인들한테서 다문화TV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방송의 프로그램에 담고자 직접 현장 시찰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종, 민족, 국적의 차별 없이 인류를 사랑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인도 인종, 민족, 국적의 차별 없이 인류를 사랑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인도 많은 사는 다문화인들의 동네 이태원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는 그 거리에 편발이 있듯이 시드니, 타이페이, 뱅콕, 배럴린, 토큐, 맥시코시티 수도 없는 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국제사회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국제사회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 일원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 일원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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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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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이 롯데이 멀티컬트럴 롯데이 롯데이 네 프랑스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제3세기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태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말을 하지 못하고 아프리카말을 해서 소름 안에 얘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불어도 하세요? 제가 남부프랑스라고 하는 니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4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불어를 조금 합니다. 수고하십니까? 일본 분들인데 수줍어합니다. 역시 일본 분들은 수줍어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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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어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어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네바다. 네바다. 여기 어디서 오는 거에요? 여기. 여기. 몇 년은 와요? 2 년. 2 년. OK. 사실은 오랫동안 말아버리카. 어투비카메리카. 아시아? 아이씨? 한국인가요? 예.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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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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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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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okay. it's a goo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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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TV가 소통의 창구, 이런 것이 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혹시 저희 다문화 TV 전혀 못 들어보셨죠? 존재하는지도 모르셨죠? 다문화 TV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지금 12,000명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사회에 한국 사회에 나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도 많은 것도 있고 어려운 다문화인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이런 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 한 번 주시면, 기회가 되시면 많이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문화 TV라고 대한민국의 공익 채널인 혹시 다문화 TV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보셔요? 티브 채널 올리다 보면 네네, 맞습니다. 와우,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같이 상생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위주로 만들고 있는데 다문화 TV는 즐겨봐야 이런 건데요. 저로서는 이거 보면서 만족을 하니까요. 다문화 TV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경훈아! 야, 잘 나왔다. 진짜 우연히 말해. 빨리 와. 우리 가게나 찍으래. 우리 가게. 한남동 밑에 내려가고 베트남 파이 식당이 있어.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되잖아. 요즘 다문화 TV 잘 보고 있나요? 잘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프로그램이 좀 창산됐나,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문화 가정들한테 너무 어울리고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뭐 이렇게 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다문화 가정들은 사실은 자기 고향에서 먹는 음식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통적으로 잘할 수 있는 식당을 방문을 해갖고 추천을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터키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네, 많이 맛있어요. 많이 아이스크림 먹기 싶어요. 아, 그래요? 한국 사람만 좋아해요? 아니면 외국 사람도 좋아해요? 네, 똑같아요. 그래? 믹스. 감사합니다. 오우, 호우! 오우, 호우. 오우, 예스! 오우, 오우. 이렇게 터키 아이스크림의 온산이네요. 이렇게 춥듯 말듯, 분리 이거 말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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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 완전히 그냥 써버린 샤벳 맛이 아주 쿨쿨하네요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장소 잘 되겠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수면대입 수면대입 완면대입 여기 이분도 그렇고 정말 재미있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터키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십니까? Just a little 스피크 코리아어로 스피크 엥글리쉬 프렌치 주어머니 아 삐띠 스피크 코리아어로 스피크 코리아어로 스피크 코리아어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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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째 됐는 터키 사람 신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미스턴 개발 매니저인이고 여기 우리 게르반 레스토런이고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게 좀 어떠십니까? 한국에서 살기가 좋아요 한국 사람도 친절하고 혹시 터키에 가서 사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나 여기서 결혼했거든요 아 그래요? 두 명이에요? 아들딸 한국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네 맞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혹시 다문화 TV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있거나 잘 모르긴 오래됐어요 TV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진짜 너무 바빠서 애기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혹시나 저희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옛날에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난 볼 때마다 옛날에 봤을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네네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좀 이따 마술 보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봐도 되나요? 여기는 터키쉬 딜라이트 해가지고 견과류에다가 여기 디저트로 이렇게 아주 그냥 사람들을 훅 당기는 그런 디저트도 있고요 오스만 터키가 13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아라바리아 반도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의 일대를 이렇게 또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까지 이렇게 그들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 동서 간의 문물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데가 지금 이제 이스탄불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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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슈안입니다 와우 무슨 surprise 한국어? 이스탄불인 한 베리워 24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즐거웠던 점과 또 나빴던 점 하나씩만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국말이 잘 안 됐을 때는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길을 좀 물어봤을 때는 노인분이라도 영어를 못하셔도 그냥 손잡고 같이 가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착한 한국인. 착한 한국인이 꽤 많습니다, 많고. 너무나 아주 멋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가 난민 사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섭송도 또한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한다는 것도 마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 그 문화를 그 사람의 문화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인정하고 이해만 잘하면 모든 게 빨리 잘 되잖아요. 빨리발리의 문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다문화TV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문화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우리 한국도 글로벌리세이션 다문화에 대한 거, 세계화에 대한 거 되게 업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TV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오 대표님 가족 분이 한국 여성하고 같이 결혼해서 아이가 3명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이게 우리 가족인데요. 아이가 3명인데 지금 키가 커요. 한국과 터키가 만나면 애들이 좀 키가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DNA가 약간 좀. 지금 18살입니다. 아빠보다 더 키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180 넘었어요. 저는 175밖에 안 되니까. 우리 딸도 지금 거의 아빠랑 비슷합니다. 지금 둘째가 딸이고요. 16살이고. 아이들이 반 한국, 반 터키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좋은 점도 많지만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밖에 나가면 얼굴이 약간 다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하거나 외국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상처를 좀 갖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이거는 아직 우리 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사실은 멋진 아주 인재들이다. 두 나라에 대한 전문가고 앞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과 터키 간에 정말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절대, 절대 이렇게 너무나 기분 나쁘지 말고 좀 힘내고 열심히 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CEO들, 외국인 스타트업 친구들, 그 다음에 CEO들 거기다가 또 한국인 사업가들 같이 어울리면서 대한민국의 좋은 제품들을 전 세계를 수준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GBA는 처음으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동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8개 나라에 외국인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한국인 사업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정말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정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회가 됐습니다. 97년에 처음에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왔었는데 동시에 제가 일본에 있는 대기업에 장학금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지 한국으로 와야 되는지 약간 한 3개월 동안 행복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3개월 동안 완전 전쟁이 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스탄불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엄마는 일본으로 가라. 무조건 일본. 그 당시 일본의 이미지가 좀 높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6.25 때 전쟁 때 17살이었고요. 지난 형들이 정말 아는 친구나 형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전쟁하러.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국을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는 것은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니다.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된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아주 깊은 사연이 좀 있었네요. 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지 저희 아버님 성함은 후세인입니다. 후세인. 그렇게 한국을 택해 주신 아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 가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좀, 대표님한테 좀 주려주세요. 사진 좀 찍어 주세요. 자, 담우라TV.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1950년도에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던 터키 무슬림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간직하고 1970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땅을 기증을 하고 그래서 무슬림의 국가들이 재정지원을 해서 만든 무슬림 중앙성원이 바로 이태현 중심부에 있습니다. 다종교, 다문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대의 앞장서는 방송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럼 이렇게 좌프란 마트라는 데서도 한랄 인증 마크를 쓰고 있는데요. 이들은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갖고 있어서 한랄 인증이 안 되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 문화의 소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하고의 정서화하고는 조금씩 안 맞는 우리가 맞춰 가야 되는 그런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아래 나오는 그 이렇게 보면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꺼멓게 되어 있죠. 그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게 블랙큐브라고 해서 거룩한 그 예식을 치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순례 행사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메카에 있습니다. 저도 이 복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슬림문화권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해서. 우리가 한복을 입고 나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자기의 풍속과 자기의 종교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자연스러워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직 제가 마음 쓰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도록 하겠습니다. 태진환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이고 저 당원화TV의 장영선 대표인데 선생님 팬입니다. 어떻게 여기 서 계십니까? 여기 우리 회사예요. 아 여기 K2, 1, 2가? 네 회사예요. 아 선생님 회사군요. 지역 매너탄 지역 전화번호요. 우리 선생님께서 원래 미국에서 이민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래서 그 이력도 제가 좀 알고 있었고 내가 1981년도에 갔다가 1989년도에 나왔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좀 색다르다가 이렇게 좀 봤었습니다. 다문화 방송이 열심히 하는데 프로그램이 안 떠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족이 많아졌잖아요. 이제는 제가 볼 때 눈사람을 만들 때 절체면이 많아잖아요. 요즘 눈덩어리가. 그런데 계속 굴리다 보면 나중에 커지잖아요. 제가 볼 때 다문화TV도 앞으로 KBS, MBC, SBS 못지않게 엄청나게 발전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반드시 큰 방송국으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들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슬람 모스크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다문화인들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360도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었어요. 자리가 이렇게 빈 자리가 없었어요. 꽉꽉 찼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왔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거의 한 70%였었어요. 가게 인테리어도 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날 준비를 했고 뭔가 좀 내부의 인테리어가 상당히 독특한 면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느낀 느낌은 원래 선생님이 뉴욕에 계셨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세계적인 문화를 어디ins que sundiversity? 아버지 FOVE 한 1위 근본을 soybeans 은근히 꽃이 보이는 건지 않을까? 예. 네 네 네 내가 할게 낼다 내일쯤 되면 꽃이 오늘 저녁서부터 싹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해놓으면 참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지나 사면 너무 좋아 아 아 아 이거 딱 정리하고 끝나고 손 닦고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이게 아주 그냥 꿀맛이야 꿀맛 아 미국의 문화를 접했고 그걸 배우는 게 여기 와서 이렇게 샀죠 네 우리나라 속도가서 보면 거의 다 뭐 정장 입고 못하니 많이 샀어 노래하려고 했잖아 네 네 그런데 저는 옥경이 때부터 막 흔들고 막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저기 뭐 마주 앉은 당신이 본 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도 저희 때 정말 아이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패션 광고 탁 온 걸 보고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렇게 의상도 저렇게 파격적으로 입으시고 사실 사실 굉장히 패션 감각도 뛰어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아이콘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와 우와 화려함이 극치네요 네 민트 새끼 우와 우와 제가 살았던 데가 맨하탄 브로드웨이니까 많은 쇼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한 8년 살았던 게 제 머릿속에 다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남보다 앞서갔다는 건 좀 저거하고 과분한 얘기고 그래서 남보다 뒤처지진 않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의상 같은 것도 색깔 있게 과감하게 입어봤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제가 2, 3개월 전에 운반됐던 도양마다 기차를 타고도 힙합 하는 친구들 같은 식으로 옷을 입고도 한번 해봤고 보고 느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태진아가 정상에 있는 데는 그때 앞서 배웠던 게 많이 저한테 미끄러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갖고 있어 다 시켜드려 고향에 오라라 다 시켜드려 고향 나는 버스를 타고 내년에도 고향에 오라라 이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세계적인 문화를 저희 다문화치위를 위해서 좀 고견,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날의 문화, 좋은 점, 나쁜 점은 다 버리고 좋은 문화를 서로 공유시키면서 그거를 방송에서 노출시키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상상과 공전으로 가는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하는 다문화 TV가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달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는 농만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 좋은 점만 이렇게 갖다가 프로그램에서 노출시켜주고 방송하면 보고 싶은 다문화 TV, 참여하고 싶은 다문화 TV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생각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외국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한국 사회에 정말 훌륭한 다문화인들이 성장하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선생님님도 같이 좀 많이 일종을 해주시면 너무나 저희들이 배울 자세로 제일 겸손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파이팅! 다문화 TV,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가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태원 거리를 제가 돌아보고 난 그 느낌은 아, 참으로 이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기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TV는 다문화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키트를 다져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만나요. nad Ho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